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월간 신승환 오늘도 8월호 시작할 겁니다. 댓글 중에 뭐 월간지인가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소통 좀 하고 싶고 해서 소통의 개념으로 하는 겁니다. 구매는 못하고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7월호 지난주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뭐 이런저런 취향 얘기도 좀 하고 요즘 뭐 제가 스승님이 생겨서 힙합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그래서 댓글 달아달라 라고 했더니 꽤 많은 학생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 뭐 제 힙합도 있었고 뭐 일렉트로다? 도 있었고 아 근데 제 취향을 끌만한 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힙합 음악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친구도 어 받더라고요. 게스트를 보고 이제 저한테 아는 척을 했습니다. 댓글도 달았던데 뭐 아무튼 어 얘기했어요. 했더니 지난주에도 뭐 어김없이 품평회를 좀 했고 아마 내일이죠. 내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숙제를 다 했고요. 내일 가서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뭐 어땠어? 라고 하니까 자기가 봤대. 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선생님은 그 수업하실 때랑 캐스트 촬영할 때 너무 사람이 좀 다른 사람 같다는 거야. 이중적이래. 그래서 내가 그럼 당연히 다르지 인마 어? 걔는 이제 고3이죠. 고3 N수. 고5 수업을 듣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물리 수업을 주로 하거든요. 물리 수업이 주로가 아니라 물리 수업을 하죠. 물리 수업을 하는데 그 과목 자체가 좀 비교적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 그래서 이 수업할 때는 좀 약간 진지받긴 모드로 수업을 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캐스트를 찍을 때는 뭐 사실은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캐스트의 주 대상이 고1, 고2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돼서 오히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뭐냐면 제가 지금은 고3 N수 수업만 하고 있습니다. 고1 수업도 인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1 수업 통합과학이죠. 그 다음에 고3 N수 현강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나중에 되면 이제 고3도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보는 시대가 오니까 그런 통합과학 수업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지.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중학생들 수업도 꽤 오래 했어요.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처음 강사 생활 시작은 물리올림피아드 그리고 뭐 영재고 입시 이런 수업을 했었어요. 조금 타이트한 수업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옆 동네에 있는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에서 원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우리 학원에서 수업해 볼 생각이 없네. 그래서 뭔데요 하니까 중학교 과학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나는 물리원 물리투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중학교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거기 내려가면 이 애들이랑 잘 맞을까? 뭐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수업을 하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돈은 아닙니다. 월급은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일을 좀 길게 할 생각이었고 오래 할 것 같았거든. 뭐 한 20년? 지금 제가 한 8년 했으니까 앞으로 12년, 13년 많이 남았죠. 오랫동안 할 계획인데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내가 중학교 수업을 안 해볼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중학생들이 중학생 때 뭘 배우는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고등학교 올라온 고1 학생들 수업을 할 때 내가 뭐 이거는 배웠지 이건 안 배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아주 큰 자양분이 됐던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냥 고민 좀 하다가 그래 뭐 해보자. 그래서 나도 공부할 겸 수업도 할 겸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1, 2, 3 과학 수업을 메인으로 하다가 그때가 제가 201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2019년, 2020년 이때일 거야 아마. 통합과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고1 시장에 들어왔는데 통합과학은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 수업이 되는 사람이 그 당시에 흔치가 않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고1 과학도 내가 그 학원에서 하게 됐고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 이유로 모종상의 이유로 그 학원에 고2, 고3 물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만두신 거야. 그래서 그 수업도 제가 받아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사 생활 2년 차? 3년 차 때 저는 이제 중1, 2, 3 고1, 2, 3 N수생까지 전부 다 수업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사실 이 교과적인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어려웠다? 뭐 할만 했으면 중학교 1, 2, 3학년 과학이야. 내가 뭐 어렵진 않고 그 다음 고1 통학과학이야. 내가 오랫동안 준비했으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뭐 고2, 고3 물리? 저는 이제 물리학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재밌게 이제 수업을 잘 준비했고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뭔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조금 더 디테일이 있고 조금 더 퀄리티 좋은 수업이 됐을 거라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건 상관이 없었는데 뭐가 힘들었냐면 학생들의 그 코드라고 해야 되나? 이 개그코드, 유머코드, 공부코드 이런 그 코드 맞추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이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말이 중학교 1학년이지. 걔네 초등학교 6학년 끝난 겨울방학 끝나고 오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그냥 초딩 초딩 수업을 하면 걔네들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엄청 순수해요. 그래서 뭐 좀 과장 좀 보태면 내가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방구 뿅! 막 이러잖아. 그러면 깔깔깔 웃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짓거리를 고3 N수 수업 들어가서 했다 쳐봐. 예를 들어 갑자기 물리수업 막 하다가 방구 뿅! 이러면 진짜로 방구를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 코드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코드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TMI입니다만 지금 통합과학 수업을 지금 고1 내신용 수업도 당연히 있고 그 고3 N수생들을 위한 이제 통합과학 수업도 개설이 될 텐데 그 똑같은 컨텐츠를 다루지만 이 코드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애니웨이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고3 N수 대한민국 수험생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지. 그래서 힘들거든. 그래서 애들이 좀 찌들어 있어요. 마음 쪽으로도 여유도 좀 없고 좀 힘들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업가잖아. 초딩이야 초딩. 내가 한마디 말만 던져주면 지들이 막 제잘제잘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야 뭐 우리 학교 반장은 누구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럼 나는 그냥 옆에서 들어짌 주고 있으면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뭐 나름 힐링도 되고 그래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이런 순수함에 감동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내신 기간이 되고 공부를 좀 빡세게 해야 될 시기가 오잖아 그러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어요? 뭐 잘 알지도 못하고 간절함도 당연히 위학년보다 덜하고 심지어 그때 당시 중1,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자라서 내신 시험 들어가지도 않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고3 수업 딱 들어가잖아 학생들 눈빛부터 다르거든 눈빛도 다르고 치열하고 엄청 뭔가를 열심히 돕기도 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 저는 또 그래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감명을 받기도 하고 영감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고등학교 한 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사람의 코드, 사람의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거든 스무 살 넘어가면 더 심해요 스무 살, 그러니까 열아홉에서 스무 살 될 때 사람이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스물에서 스물 한 살도 완전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20대 이후에는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사람이 훅훅훅 바뀌거든 뭐 아무튼 그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지금 학원 강사라는 직업을 택해서 살고 있지만 꽤 오래 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취미삼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교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임용고시를 봐서 붙었으면 그냥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길을 당연히 갈 거였기 때문에 뭐 교생실습도 나가고 뭐 교육 봉사도 하고 뭐 이랬었거든 근데 그냥 즉흥적으로 갑자기 대학교 졸업을 딱 하기 직전인데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학원 강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딱 얘기를 했죠 뭐 나 경제적으로 독립할 테니까 1년 동안 내 맘대로 좀 살게 해달라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뭐 터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했죠 1년 하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2년 3년 차 됐는데 제가 이 3년 차 되는 지금 이 시기 있잖아요 이 시기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힘들지만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었어 그래서 아 이 일을 좀 평생이 더 되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좀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 저 임용고시 주문 안 하겠다 그냥 이 일 계속 할 거고 이 일로 좀 잘 돼서 먹고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과거가 좀 미화됐나 원래 이 사람이 그때는 사실 되게 힘들었던 것 같거든 밤낮 없이 맨날 수업만 하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좀 미화가 됐나 이뻐 보이네 그렇겠죠 지금 이 순간도 뭐 한 5년 뒤에 보면 되게 이뻐 보이려나 아무튼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들이 뭐 근시일 내 한 3년 뒤 혹은 대학생이 됐을 때 그 이상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도 돌이켜보면 되게 아름다운 지금 현재는 굉장히 괴로울 거야 아름다운 시기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바라면서 올 이번 달 8월이죠 월간 시선 8월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호는 근시일 내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9월 초중순에 촬영이 잡혀있기 때문에 금방 올라올 거고요 되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회차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